한국 맥도날드가 오늘 하반기 사업 운영 전략과 신메뉴 출시를 발표했습니다. 2030년까지 매장을 500개로 늘리는 등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윤영섭 기자입니다. 지난해 한국 맥도날드는 2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2019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올 상반기 가맹점을 포함한 매출 6,230억 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% 성장했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맥도날드는 매장 출점과 제품의 품질,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가장 먼저 고객과 만나는 곳은 매장이죠. 올 하반기에도 5곳을 더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2030년도가 되면 저희는 전국에 500개의 매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. 김 대표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보다 이럴 때 일수록 고객 편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며 근본 체질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매장은 모두 대규모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출점할 계획입니다. 또 한국 맥도날드는 신메뉴를 공개하고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한국의 맛 캠페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한화 갤러리아가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파이브 가이즈 매장을 출점하는 등 최근 국내 버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. 소비자들의 입맛 다양화로 SPC가 운영하는 쉑쉑이나 고든 램지 버거 등 프리미엄 버거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. 국내 브랜드 롯데리아도 지난달 청주 매운만두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하는 등 지역 맛집과의 협업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국내 버거 시장 난전 속 한국 맥도날드가 투자 확대로 소비자 입맛과 수익성 개선, 두 마리 도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매일경제TV 윤영섭입니다.